자 우리기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기술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기술이 지금 3300원대에서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현재 2150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35%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이제 원전 수혜주에요 원전 수혜주면서 대장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상승할 때 엄청나게 크게 간다 강력하게 지금 주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게 여기서 1250원대에서 얼마큼 상승했죠 단기간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네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 2배가 넘죠 2배 이상 갔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바로 대장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전 이슈들이 2030년 이후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재료가 엄청나게 크고 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가 지속된다는 거 이슈가 계속 나온다는 거구요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은 엄청나게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오히려 요 여러분들 절대 이제 매도하고 공포 구간에 손절하는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매도금지 손절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오히려 뭐다 바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기회를 잡고 이제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바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로 대응할 건데 이 매수들을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않게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구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회 잡고 나서 엄청나게 이게 매수 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파동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대파동이 그래서 실제로 1차 대파동이 이때 나온 거구요 엄청난 파동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2차 대파동이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이 대파동이 나올 때는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최고점 3320원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매물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물대가 사라진 이후에는 신고가에요 이 신고가 이후부터는 정말로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 뚫고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고점매도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점매도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죠 개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다 뭐를 바로 고점매도를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고점매도 하면서 현금이 엄청나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볼륨이 엄청나게 무상향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무료로 해 드릴 거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 현재 실제로 가장 강력한 원전 수혜주고 smr 관련 주다 그리고 smr이 경제적 가치가 최소 640조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하죠 그럼 실제로 이제 가벼운 종목 우리 기술 어떻게 되겠죠 엄청나게 상승한다 그래서 실제로 세력이 입성했기 때문에 세력이 입성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1차 대파동이라고 했죠 이런 대파동이 나온 만큼 세력이 있고 세력들이 여기서 다시 물량 매집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은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게 저점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을 엄청나게 할 거다 그럼 이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 대응 추가 매수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왜냐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근데 이 매수 기회가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해서 잡아도 끝이 아니죠 왜냐 여기서 엄청나게 큰 대파동이 나올 겁니다 2차 대파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고가 3320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건데 이때부터는 신고가 같기 때문에 신고가부터는 엄청나게 날아갈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올라갈 때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도를 해야겠죠 고점 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점 매도를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소통 방에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다 이 고점 매도를 해드릴 거다 그래서 이 모든 대응을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제가 고점 매도 도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수익 구간에서 현금 확보가 되면서 리밸런싱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이 모든 대응을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원전 대장 주면서 smr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에서 모아가죠 저희는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이 무조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매도를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제 실제로는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요 제가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300만원이면요 제가 5개월 뒤에는 9600만원 이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반드시 실현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되시고요 네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는데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네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만 엄청나게 크게 오르고요 네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린 거는 이제 세력 그리고 주도주로 이제 해드릴 거예요 뭐를 이제 매수 매도를 근데 이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개인분들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 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매수 매도 이것만 클릭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력도 없고 재료도 모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공포감에 저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의 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 이 손실 계좌를 제가 수익 계좌로 원금 복구해 드리고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제가 반드시 이렇게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니까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 9,600만원 이거 만들어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월 평균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1개월 차에 큰 돈으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3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300만원으로 1개월 이후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6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2개월 차에는 600만원으로 1,200만원 이렇게 달성이 되고요 3개월 차에는 1,200만원으로요 여러분들 계좌가 2,400만원이 도달을 합니다 4개월 차에는 2,400만원으로요 여러분들 4,800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대망의 5개월 차 여러분들 정말로 이때는 4,800만원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드디어 9,600만원이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달성시켜 드릴 거고 제가 실현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 제가 실제로는 100% 이상 수익 내드리다 보니까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가 1억 시드 마련이 되실 텐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경제적 자유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1단계 목표 이렇게 달성시켜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반드시 달성시켜 드릴 거고 그 경제적 자유로 가는 제가 발판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발판을 밟고 더욱더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건데 이 1억 시드만 돼도요 여러분들 5%만 수익이 나도 500만원 수익이에요 근데 이 500만원이 절대 잔금액이 아닌 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월 평균 소득이 이제 3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500만원 어떻죠? 바로 근로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정말 외식하실 때 맛있는 거 드실 때 돈 걱정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여행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제가 편안하게 좀 다녀오실 수 있게끔 책임지고 만들어 드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억대 자산이든 이거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요 이제부터는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 제가 지켜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제가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저에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인연 되고 나서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저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문자를 많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요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람 느끼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 반드시 내드릴 거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제가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호화롭게 이렇게는 좀 못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생활 자금 그리고 여유 자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저와 인연 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9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이 되었고 세 가지 매매 원칙이 확인이 되어서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수익금 꼭 가져 가시고요 제가 이거 선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해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인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 한국인 친인척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러면 엄청난 인맥 재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맥주를 저희가 포착을 했고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저점에 매수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최소한 5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르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천만원 매수하시면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거 선물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 가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물 받아 가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대상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이렇게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천원에 매직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로 6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만 5천 3백원 이렇게 갔다 9배 올랐습니다 대선주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네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해리스가 지지율도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해리스 임맥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시고요 반드시 이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선물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가 이거는 아예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더 강력하게 편입이 됐고요 한동훈과 이정재 마찬가지로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요 대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요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이 종목은 8방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29,850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이렇게 갔고요 그만큼 대선주가 국내 증시의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미국 대선주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이고요 헤리스 임맥주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인데 저희는 5배 500%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